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언론사에 있으면서 몸소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스 생산 제작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뉴스 생산 과정에서 출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상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문제들 또 말씀해 주셨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기사 중개거래 사이트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기사에서 제공받는 실검 기사라든가 또 출처가 SNS인 경우들의 문제 또 출처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지난주에 혹시 김용만, 이수근 출연 금지 이런 관련 기사나 실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워낙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게 방송법 발의안과 관련해서 엉뚱한 기사가 좀 순식간에 퍼진 것 같더라고요. 네. 기사 제목을 보면 터전내 이수근, 신서유기, 아는형님 등 방송 출연 어려워진다라는. 제목에 굉장히 좀 선정적이죠? 그렇죠. 이 기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11월 27일 오전에 위키트리의 기사였는데요. 전과자 연예인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기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지난 7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요. 이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이 확정된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을 하고요. 또 방송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향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이지 입법 논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가 확대되고 또 왜곡되면서 이렇게 일부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되고 이름이 실검까지 오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제목을 보면 당장 해당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프로그램 이름까지 거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차는 물론 출연 금지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법안 발의 단계의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법안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나 해석보다는 왜곡된 내용이 그리고 기사를 또 많은 언론들이 받았으면서 확대되었다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30일에는요. 121건이나 쏟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검에 오르게 된 거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못 보는 건가 이러한 또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오보가 되는 거거든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사의 자유 선정권의 자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입법 가능성도 사실은 낮고 법안 발의자인 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을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쓴 거는 클릭 수를 늘리려는 의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기사의 선정적 제목 뽑기라든가 왜곡, 오보 아니면 확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온라인 기사 받아쓰기 같은 문제 다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그런데 처음 다룬 게 아까 위키트리 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위키트리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위키트리가 이제 2010년에 시작이 된 국내 최초의 소셜뉴스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위키 기반의 뉴스 사이트, 그 위키 기반이라는 건 이제 개방이 되고 일반인들과 협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방형, 협업형 인터넷 뉴스 생산으로 인터넷 신문의 형태지만은 이게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소셜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셜뉴스 사이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소셜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들도 또 속속 들리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뉴스를 더 이상 기자들이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뉴스 소스로부터 여가되지 않고 직접 뉴스를 얻는 것을 소셜뉴스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뉴스 생산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화된 상황이잖아요. 그 다양화된 주체들이 전통적인 뉴스 기사와 다른 이런 소셜뉴스를 생산하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보통 소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유튜브 저널리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계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소셜 저널리즘, 이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정의 이게 지금 막 굉장히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널리즘을 붙이는 게 맞냐 사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는 얻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난 9월에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위키트리라든가 인사이트 그런 매체에 대해서 기생언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키트리에서는 당시 입장문을 또 내기도 했었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뉴스의 기사가 또 어떤 특징들을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논의들이 연구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뉴스의 기사 유형 및 뉴스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위키트리의 뉴스 생산 주체 또 기사 주체, 기사 유형을 분석하면서 소셜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 양식을 탐색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생산 주체가 전임 기자, 위키트리에 소속된 전임 기자와 또 주류 언론이 작성한 뉴스 비율보다 일반 시민이나 비언론인 집단이 올린 기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 결과치로 보면 아까 위키트리 기반 말씀드렸는데 위키트리 기반의 의미를 살려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기사가 생산된다는 의미로도 사실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의 주제가 일반 시민들은 보통 흥미, 미담, 연예기사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정부나 공공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보원도 sns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sns 정보원으로 한 기사는 주로 흥미, 연예 뉴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보통 언론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게이트키피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그 게이트키피 과정이 생략이 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편파적일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 sns 정보원 비중이 높거나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 역시 또 신뢰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언론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최화의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도 문제가 역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같이 분석 결과에서 보면 시의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속보성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sns 뉴스 소비의 문제점으로 신뢰도 연성화되는 거 그다음에 출처 불분명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역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인의 하나로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많은 점을 느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에 뉴스 제작 과정의 변화에 대한 국내 언론사 기자들의 인식 연구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존 언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심층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연구에 보면 기자들은 이제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취재의 효율성이나 파급력 그리고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왜곡이라든가 기업의 홍보성 뉴스 이게 아까 게이트키피 과정 없이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까 홍보성 뉴스가 많아지는 건데요. 또 루머 등 정부의 신뢰성 균형적인 여론 반영에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뉴스로 보도한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고 여러 신뢰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일종의 출입처같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매체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열린라디오에서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이야기지만 이런 속보 경쟁 이런 거랑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실검 기사 대응 같은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참고하게 되지만 역시나 신뢰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위키트리의 대통령 선거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정치뉴스 프레임 분석에 대한 연구가 또 있었는데요. 소셜뉴스는 심층성이 부족하고 또 연성화가 뚜렷하고 논조는 개연적 구체적이기보다는 당위적 추상적이고 또 주로 감성, 전략, 일화 중심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일화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책임을 개인에게 두느냐. 반대로 주제적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문제로 해서 약간 심층적이고 탐사적인 어떤 그런 보도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일화 중심성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다 신뢰성과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대중의 뉴스 소비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뉴스를 어디서 많이 보시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SNS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우연히 접하는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기존 언론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통계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학자는 연문을 통한 뉴스 이용 증가라고 표현을. 연문을 통한 뉴스 이용 증가.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문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게 증가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서 전통 언론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 전통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소셜뉴스가 다뤄주기 때문에 그 뉴스가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언론도 이런 환경 변화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번처럼 오보, 왜곡, 확대 보도가 생산되기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사실은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데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지금은 좀 절실하게 필요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뉴스의 환경과 또 기술 같은 것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비 형태도 좀 변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려는 건 아니지만 언론도 그렇고요. 또 뉴스 소비자 스스로도 이에 맞춰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수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의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른 뒤 샵 094호 우물정 094호로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했던 이고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라디오 YTN 쟁점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특히나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중에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지정했던 청년기본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기본법 또한 가결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느 사회든 주축 그리고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 사는 일에 콧바뜨리고 하루하루가 사는 데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먹고 사니즘.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제가 또 청년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먼저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라고 말했던 청년기본법. 말 그대로만 보자면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 같다라고 느낌은 오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청년기본법은요. 지금까지 청년이라고 했을 때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했습니다. 청년 세대 외에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살면 무슨 복지냐 청년한테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가 있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제가 청년기본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청년에게 복지가 필요하다는 선언을 이 기본법 안에 해놨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럼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복지가 필요하지?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IMF 이후 세대들을 언제나 청년들은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IMF 이후에 청년들 삶이 계속 세락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들에서도 청년들의 복지, 주거, 취업 등등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만들 때도 공무원들끼리, 어른들끼리 하지 말고 청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년 정책을 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또 이제 청년들이 참여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공무원표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먹고 살기 급급하지만 또 이런 기본법에 따른 변화들에 청년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또 말뿐인 이런 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청년 세대 중에 한 명이지만 늘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준다고 하니까 참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청년관련법이 없었던 건가요? 없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개 있었는데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서 벌써 2004년이니까 15년이 됐죠. 처음 나올 때는 청년실험해소특별법이라고 그때도 청년실험론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번 기본법과 다른 이유는 기본법에서는 주거라든가 복지라든가 금융생활 또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또는 능력개발 이런 것들을 다각도해서 청년의 삶을 지원한다. 고용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민간기업의 경우는 29세까지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은 34세까지 청년한테 고용할당을 주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3%는 청년한테 할당한다 이런 게 공기업에 있었고요. 또 29세까지 일반기업 다니면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이런 아주 협소한 한정적인 내용이었죠. 네. 나이를 방금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청년의 규정이 19세부터 34세로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들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라는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해외 사례 다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정말 한국에서 청년이 몇 세까지 청년인가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본법에서 34세다 한 게 거의 최초의 그래도 합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34세로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축소됐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에 청년기본조례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시도마다.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은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조례로. 충북, 경북은 아예 15세부터 39세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서울, 경기, 세종, 울산은 청년고용촉진틀법하고 마찬가지로 29세까지인데 취업시 아까 공기업 취업할 때 할당하는 것만 34세다 해서 모두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청년들은 이제 좀 놀라시겠지만 45세까지도 청년이다라고 해서 저도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데 40대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다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대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정당들도 가지고 있었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시도별로 그리고 또 정당별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규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코너명이 청년의 먹고산이즘이거든요.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하죠. 제가 청년이 아닌데 지금 이 코너에 나와서 엄청 뻘쭘한데 제가 77년생이에요. 96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고요. 97년도에 IMF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네요. 제가 아마 처음 IMF 이후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첫 세대로 기억하고 이후에 저의 후배님들이나 그 이후에 계속 태어난 대한민국 청년들은 점점점점 취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스펙이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스펙 쌓기 정도 없고 그냥 대학 서열화에 따른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스펙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5대 스펙, 8대 스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경력, 무슨 수상 경력. 최근 조그카앗에서도 드러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의 삶이. 그리고 웬만한 스펙으로는 또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 게 대단한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 안 잘리는 정규직을 원하기 위해서 그런 스펙을 쌓는다는 게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가 저도 이제는 서서히 꼰대 접어들었지만 노력하라, 노오력하라. 노오력. 이거는 정말 또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별을 넘어서 폭력적이다. 지금 청년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폭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임노동자 평균 월급이 이제 200만 원대 중반 정도.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을 버는데 임금 상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만 오르죠. 물가 플러스 부동산. 맞아요. 집값 오르고. 지금 청년들이 200만 원 벌고요.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이슬만 먹고 살아요. 200만 원씩 1년 벌이면 2,400만 원이에요. 이걸 10년 동안 이슬만 먹고 모아도 2억 4천이 되잖아요. 한 20년 그러면 50살 될 때까지 이슬만 먹으면 집을 살까 말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과거와 비교해서 무슨 노력이 부족하다 해버리면 안 되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임금을 팍팍 올려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든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노력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제 월급선에서 돈을 얼마큼 모아야 집을 서울에 살 수 있는가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을 알아보면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로또에 되지 않는 한은 그냥 본인이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서는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정책 주거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청년기본법에도 주거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어는 있는데 그런 차이 같아요. 최근에 LH공사 광고가 논란돼서 내렸던 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부유층의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이니까 네가 부럽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렸어 라고 LH공사에서 나름 공공주택 광고를 했다가 논란이 많으니까 내렸는데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양극화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 LH나 SH나 이렇게 나오는 주택 하면 되라고 생각하기보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서울에 있는 집값 같은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는 지금처럼 살아서는 도달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명확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적지 않죠. 이 상암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한 동에 100몇 호씩 있는데. 누가 다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저는 지금 40대가 되었지만 계속 20년째 이걸 계속 누가 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물론 저는 이제 청년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 청년 졸업을 해서 청년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청년유니언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너무 달팽이 같은 속도예요. 저는 이 법이 2019년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쁘면서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오래전에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에 좀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는데 정말 요즘의 청년들 제 주변만 봐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무언가의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혁에 나선다든가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이름도 특이한 단체의 활동가인데요. 엄마들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차별받는 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수단으로 이걸 좀 스스로 바꾸자.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 이거든요. 저희 단체는. 제가 청년일 때는 아까 말했던 청년유니언이라든가 청년단체 일원으로서 또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소확행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면서 또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군요 그게. 네. 저는 청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째 청년이었고 여전히 청년 때 문제가 40대 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이고 그냥 겨우겨우 전세 이렇게 대출 얻어서 사는 평범한 뭐라 그럴까 서민인데 청년 문제가 당연히 중년으로 이어지죠. 이어지죠. 나이만 먹어요. 생활 때 나이만 달라진 거지.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고 청년 때 있었던 문제 아까 주거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7년 IMF 이후에 계속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온 청년 문제 1세대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 나도 좀 가만히 있기 싫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비정상이다 느끼실 때는 아까 말했던 사회 참여나 이제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만 해도 지금 급급한 게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면서 엄마들한테 아이들 키우고 일하면서 정치하기 너무 힘든데 하지만 그래도 정치 청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나 정치를 피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민주사회에서 그냥 숙명 같은 거예요. 그냥 안 할 수는 있지만 정치를 외면한 채로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겠다. 계속 지금처럼 저처럼 40대가 되어서도 50대가 되어서도 근근히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하거든요. 오히려 가진 게 많았다면 오히려 정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안 하면 제 거짓고를 못 면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저희 코너명처럼 먹고 사는 데 급급한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저희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그 단체명처럼 정치하는 엄마들이 아니라 정치하는 청년들. 청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기대하는 거는 제가 또 한 발 빼는 걸까요? 아 아니요. 뭐 당연히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청년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 정치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현웅 아나운서 께서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긴 힘드시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좀 관심 갖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제가 만약에 제가 청년 때 또는 청소년기에 누가 나한테 한 명이라도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라는 이런 말을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아무도 저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조언들은 많이 했지만 저의 행복을 걱정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분들에게 그냥 이런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못 들었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고 또 지금 나에게 이런 진로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 그때 뭐 예컨대. 난 그때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왜 말렸냐라고 하면 그럼 하지 그랬어 이럽니다. 수십 년 후에 미안해 내가 그때 만류해서 미안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의 고민들 같은 건 좀 미루고 청년기에는 그냥 미친듯이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냥 저지르시고요. 청년기 한 2, 3년 뭐라 그럴까 허성세월이랄까 2, 3년 이렇게 방황했다고 해서 나중에 뭐 큰일 안 나더라고요. 결국 40대 50대가 오면 똑같습니다. 저는 20대에 충분히 방황하시는 게 오히려 이후에 갈 길, 방향, 탈을 잡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려봐요. 아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년분들께서 얼마나 와닿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듣는 분들은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곱씹어보면서 먼저 이런 경험을 겪었고 또 고민을 했던 우리 활동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여러 번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뭐 다양한 이야기 짧은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호 청년비례대표 의원, 또 지금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12월 7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라디오 홈페이지와 YTN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준비했고요. 내일 저녁 8시 20분에는 원래 진행을 맡았던 김양원 PD가 다시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